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나오면 즉시 입원시켜 관찰하고 치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기석 본부장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카바이러스 첫 사례는 무조건 입원시켜 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감염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도 하고 증상이 있으면 치료도 해야 한다며 약간의 격리는 환자의 치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중국에서 최근 감염증 환자 3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소스를 구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정보 교류도 강조했습니다.